안녕하세요. 사회문화 두 번째 지문 거버넌스 이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암국어 강사 김정연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고 있고 각 문단에 걸쳐서 거버넌스 이론의 핵심적인 모형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모형의 종류랑 그 모형이 가지는 특징 잘 정리하면서 읽으면 어렵지 않은 지문이니까 선생님이랑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문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는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기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거버넌스는 협치, 공치, 동반자적 국정운영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이름은 여러 개인데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 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들 간의 영향관계에 따라서 거버넌스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들 간의 영향관계가 매개변인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거버넌스 이론은 전통적으로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거버넌스와 연계해서 전통과 연계를 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다. 거버넌스 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실업 증가와 경제 성장이 둔화했던 모습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1문단에서 거버넌스 이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게 대두됐던 등장 계기에 대해서 하나 둘 셋 개 나눠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문단에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 이론적 모형을 제시했는데 그가 제시한 모형은 국가, 시장, 시민, 사회의 영역관계를 바탕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회의 각 영역 행위자들 간의 영향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따라서 거버넌스의 형태 다양하게 나뉜다라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크게 시장정부모형, 참여정부모형, 신축적정부모형, 탈규제적정부모형으로 나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설명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나 다를까 시장정부모형에서는 이라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존의 정부가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존의 정부의 문제가 뭔지 얘기부터 합니다. 관료의 정부독점으로 발생한다라고 간주를 한대요. 문제가. 그리고 관료의 폐쇄성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또는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정부모형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정부독점, 관료의 폐쇄성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통적인 관료제 하에서는 관료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의 안정적 지위를 이용해서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연공서율에 따라서 연차가 쌓이면 점점 승급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자기가 소속해 있는 그 소속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하려고 노력하는데 라는 건 뭐냐 다른 의견은 안 듣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의견만 관철하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심지어 관료들은 특정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막기까지 한대요. 이게 뭐냐면 관료의 폐쇄성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의사결정의 범위가 제한되기도 되는 겁니다. 이러한 까닥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정보모형에서는 새로운 걸 제안하게 됩니다. 정부가 비효율성을 지닌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요. 이러한 비효율성을 시장정보모형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시장주의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주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무한 경쟁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시장주의 같은 경우에는 가격 중심에 자원 배분 그리고 경쟁 원리 등을 지향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크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매개가 돼서 자원이 배분이 되고 그리고 경쟁을 이제 가격을 중심을 두고 수요와 공급끼리 경쟁을 하죠. 자 그런 것들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있는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 어디? 정부 모형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원과 개념을 중시한대요.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따진다. 시장주의는 서비스 공급 과정에서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심을 둔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받기 위해서 경쟁을 계속하게 될 텐데 이 경쟁 과정에서 내가 소비자들 그리고 고객들한테 선택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의 서비스가 품질이 좋게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로도 부른데요. 소비자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고객주의라고도 한다. 이게 뭐냐면 시장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즉 품질 관리를 계속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즉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지 민감하기 때문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어디다 맡기자 민간에게 맡기자 라고 얘기를 하는 민간위탁이라는 것도 이 고객주의에 따른 발상 중에 하나이다. 즉 시장주의에 따른 발상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시장정보무용은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이걸 좀 신뢰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협력을 해서 공공부문의 분권화를 지향한다라고 적혀있죠. 분권화라는 것은 권력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료의 폐쇄성 정보의 독점 이런 것과 완전 반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권화를 지향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분담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간위탁과 같은 형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관료에 대한 관리와 동기부여를 위해 정당한 성과에 대한 보상과 경쟁 등 민간 부문의 다양한 기법의 활용을 제한한다. 라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시장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정보모형이 추구하는 정부계획의 목표는 결국은 민간 부문처럼 경쟁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부문을 시장처럼 효율화하려고 하는 게 여기서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이 정리를 해놨는데요. 시장정보모형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비율이랑 실패의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다. 관료의 폐쇄성 정부의 관료의 정보독점이어야 좋겠는데 정보죠. 정보독점 이런 것들 이 문제가 됐고 개선 방식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시장주의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고객주의라고 이름이 다른 것도 있었는데 시장주의랑 결국은 사상이 같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목표는 뭐냐 경쟁으로 인한 인력 충원 공공부문의 효율화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됐어요. 3문단 가겠습니다. 참여적 정보모형에서는 정보를 둘러싼 문제가 기본적으로 위기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비롯되는 거다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료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께 들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학교에서 보기만 해도 부장교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위기서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뭐 부장님이라든지 차장님이라든지 있고 일반 사원까지 이렇게 위기적인 조직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위아래가 있는 조직 문화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서열 중심의 경직적 조직 문화는 그러니까 위아래 서열이 있기 때문에 경직적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윗사람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하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지니게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향식이라는 것은 밑으로 향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명령하기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른 말로는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층에서는 명령을 하고 하층에서는 복종한다. 그러니까 온전히 화살표가 아래로 가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지니게 한대요. 어디서? 서열 중심의 경직적 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관료가 정책 결정을 독점하게 된대요. 특히 상층의 관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료와 민간을 굳이 따지고 보자면 관료가 더 상층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약간 이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보 독점의 양상은 비슷한데 원인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는 관료의 폐쇄성이 문제였고 밑에서는 위계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 이런 게 문제였죠. 자 그랬는데 참여적 정보 모형에서는 조직 내외의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강조하고 참여에 초점을 두고 수평 조직으로의 개편을 주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에서 중요한 건 뭐냐. 서비스 품질 관리와 팀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독점적 역할을 지양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의사 소통이라는 거 소통 이런 거 좀 눈에 보이고요. 참여 이런 거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소통과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수평 조직일 때 가능하다라고 보네요. 즉 위계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가 아닐 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위에서 우리 시장정보 모형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품질 관리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거기다 추가돼서 팀 작업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팀 작업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참여식이고 소통 이런 것들이 강조된 작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자 생각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독점적 역할, 지양, 실환한다. 민간 부문에 참여, 허용한다. 그러면 결국은 민간이 참여하게 되는 형태는 시장정보 모형에서 주장하는 민간 위탁이랑 형태는 좀 비슷하네요. 목적 자체는 다르지만. 자 그랬고 허용하면서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의, 협상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협의 이런 것들을 핵심적 가치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참여란 관료제 외부만이 아니라 관료제 내부에서 서열과 관계없이 일성 관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여, 협의, 소통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외부, 즉 뭐냐면은 민간 부문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관료제 내부에서의 소통과 협의도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향실 의사결정구조랑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문단 넘어갈게요. 신축적 정부 모형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정적이고 영속적이고 이런 말 들으면 우리 기본적으로 뭔가 좀 좋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거를 문제시하고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형에서 관료조직의 안정성, 영속성 이런 것들이 정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근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관료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경직화를 야기를 하고 즉, 이제 안정적이고 영속적이다 보니까 조직이 변화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굳어버린 경직화를 야기를 해버리고 사안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기응변식의 뭔가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저해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뭐를 중요시하느냐? 공식적인 규칙과 제도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정규 조직은 별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보다는 뭐가 더 좋냐? 느슨한 조직으로서 그러니까 규칙과 제도가 느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한시적 조직, 이걸 대안으로 제시한대요. 한시적이란 건 일시적이다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이 모형에서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인, 한시적인 전담 조직을 통해서 과제 해결에 바짝 집중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조직이 해체되는 것도 상관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슨하다 보니까 고정된, 경직화된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혁신과 실험 이런 걸 좀 강조한다라고 봅니다. 과거 정책의 기조와 조직 내 결정 규칙의 틀에서 벗어난 적극적 창의적 정책을 제안할 것을 요구를 또 합니다. 기존 정책의 경로 의전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로 의전성이 그 위에서 설명했던 경직화의 다른 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정책 결정하는 방식의 경로에 의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모형에서는 정부가 느슨한 조직을 통해서 서비스 생산비용을 줄이고 즉 효율적이게 되고 다양한 이해와 조정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 조직 및 인력 관리에서 임시 고용 제도의 확대를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시 고용이라는 것도 한시적 조직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시적이라는 거랑 이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임시 고용 제도는 뭐냐? 관료의 직업적 안정성을 와해하는 거다. 와해하는 거. 그러니까 안정을 와해하는 거니까 경직성을 탈피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존의 공무원 입적 경로나 내부 승진 외에 그거 말고도 시민사회 영역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등을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는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 적용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오믈난 탈규제적 정보모형에서는 정부 문제 발생의 핵심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 이제 조직 내부의 규제라고 진단을 한대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탈규제해야 된다. 관료 조직 내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형식주의, 절차와 제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관료들의 재량을 제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탈규제적 정보모형에서는 관료 조직 자체의 개선 방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조직 관리에 대한 처방으로 규제를 축소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관료들의 자유와 재량을 확대해야 된다. 이거 보니까 관료들이 자유와 재량이 있기만 하다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요. 즉, 관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 조직 자체에 개선을 할 필요는 없고 조직 관리하는 방법만으로도, 처방만으로도 괜찮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모형에서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이 필요한 전문 지식과 아이디어의 저장소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료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효율적인 정부라면 관료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거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산출한다고 본다. 즉, 효율적인 정부이기만 하다면 관료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6문단이에요. 6문단은 사실 의의예요. 거버넌스는 사회 각 영역 간의 관계를 고려한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의 의의를 지닌다. 거버넌스 이론은 국정 문제에 대한 일방적 결정보다는 사회 영역의 각 행위자들을 고려한 결정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의의가 있냐? 환경 변화의 복작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운영체계에 유용하다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된다고 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잠깐 유튜브 정지시키고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보거나 뺏겨 쓰거나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아는 것. 자 1번의 정답은 뭐냐? 1번이죠. 국정운영을 위한 관료조직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뭐냐라고 물어봤었는데 2문단에서 전통적인 관료제에 대한 내용은 잠깐 언급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적절하지 않았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의 상황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습니다. 있는 대로 자 보기 1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경제에서 과잉 생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관료제 하에 어떤 어떤 국가의 정부는 자국의 소비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한다든지 금리를 조정한다든지 대중적 위기 처방을 제시하였으나 아 이거 약간 느낌이 이상하네요. 이로 인한 결과가 좋지 않을 것만 같아요. 자 이로 인한 결과는 뭐냐. 국가의 채무 과잉 즉 과잉 부채였다라는 게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성장 둔화에 따라서 기업은 정보와 기계화를 통해서 인건비 절감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어디로 이어졌느냐 실험욕 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정부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전통적인 관료제 하의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었고 효율성이 떨어졌고 문제 상황만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 등으로 인해서 땡땡국 정부는 거버넌스 활용에서 전통적 관료제의 중심에 있는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개혁 방안 마련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적절한 게 가나 다 그리고 라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시장정부 모형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관료들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하는 게 이제 효율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2문단에서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관료에 대한 관리와 동기부여를 위해서 정당한 성과에 대한 보상, 경쟁 이런 것들 민간 부문의 다양한 기법에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맞다. 그 다음 나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땡땡국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선 관료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협의가 필요하다, 개혁 방안 될 수 있다 했는데 참여적 정부 모형, 협의, 소통, 참여 이런 것들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 땡땡국이 그동안 정책 기조와 결정 방식을 벗어나서 문제 해결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창의적인 정책 마련하는 게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 라고 바라봤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기존의 방식, 정책 기조,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 결정 방식에서 벗어난 게 경로 의존성을 탈피했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정책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라, 탈규제적 정보 모형에서 땡땡국이 기존의 관료 조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 관료의 창의적인 아이디 조출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게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겠군.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탈규제적 정보 모형에서는 기존의 관료 조직 개선에 초점을 둔 건 아니었어요. 조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규제가 문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직 자체의 개선 방안보다는 조직 관리에 대한 처방으로 규제를 축소해야 관료의 자유와 재량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입니다. 윗글과 보기를 비교해서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관료 조직이 발전한 이유는 관료 조직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의 우월성을 갖추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완전하게 발전된 건 뭐냐 정교함, 속도, 명쾌함, 기록에 대한 지식, 지속성 이런 것들이 최적의 수준에 돌아한다. 좋다. 관료 조직은 안전된 지책 있고요. 위기 서열 있고요. 직책별로 마련된 규칙 있고요. 전문성 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국가를 전문적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밀리에 정보 독점해가지고 공무상 기밀을 만들고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즉 국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밀리에 정보 독점하는 거 정당화시키고 있다라고 봐줄 수도 있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뭐가 되느냐? 4번이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신축적 정보 모형에서는 관료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위해서 정규 조직의 확대를 대안으로 강조한 반면 보기에서는 정책 결정을 위해서 관료 조직이 전문성과 지식의 우월성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군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보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문단의 신축적 정보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규칙, 제도 이런 걸로 통제되고 있는 정규 조직은 별로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느슨한 조직으로 바꿔야 된다. 그 조직 제도 자체를 개편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대된다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적절한데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4번 문맥을 고려할 때 A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A가 어디 있냐면 A가 사회의 각 영역 간의 관계를 고려라고 적혀 있었는데 사회의 각 영역 간의 관계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국가, 시장, 시민, 사회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다. 라고 적혀 있는데 1문단에서 적혀 있었어요. 1문단에서 어디 적혀 있냐면 국가, 시장, 시민, 사회 등 사회 각 영역 행위자들의 영향 관계에 따라서 거버넌스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거버넌스는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 사회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기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도 두 번이나 설명하고 있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고 1문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사회 각 영역 간의 관계를 고려한 국정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A 내용 그 자체였는데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의 행위자들을 고려한 결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문단과 6문단 조합을 했을 때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